안녕하세요 유시아 아저씨입니다 갑자기 부산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는 따끈한 오뎅국물이 생각나죠 오뎅국물하고 서주 하지만 전 술을 마시지 못합니다 생긴거는 대부분 다 술을 못 마신다면 안 믿더라구요 하지만 전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합니다 이 추운 날에 바이크를 탄다는 건 대부분 다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저 또한 잘 타지는 않아요 가까운 거리나 차가 많이 막히는 도로에 갈 때면 바이크를 타지만 추운 날 겨울에는 되도록이면 타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이 추운 겨울날에 바이크를 구입하시면 엄청나게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겨울에만 특별히 이벤트성으로 프로모션들이 많이 걸리는 것들이 대부분의 차종들이 있는데 오늘은 12300R을 프로모션을 할 겁니다 혼다에서 네오스포츠카페라는 장르를 만들었는데요 심플하지만 클래식한 그런 장르의 네이키드입니다 121000R과 12300R 12125R 이 세종류의 네오스포츠카페라는 장르를 선보였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12300R은 사실 타보진 않았습니다 125R과 1000R은 타봤는데 그냥 제가 어림짐작에서 시스템들이나 내장대가 있는 파츠들을 보면 12125R과 121000R을 타보고 제가 느낀 거는요 정말 원래 혼다 차량들이 기본적으로 밸런스 자체가 좋지만 더 좋은 것 같아요 특히 125R 같은 경우에도 거의 리터급 바이크만큼의 이런 극인감각이나 밸런스 자체가 정말 좋게 나왔더라고요 단점으로는요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 처음에 저도 좀 많이 비싼 거 아이가 라고 생각했는데 파츠들 들어가 있는 거 보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딱 중간에 있는 12300R을 프로모션을 할 건데요 12300R이 포지션이 조금 애매하다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보통 12300R이나 이런 분들 있죠 제가 이런 분들한테 꼭 추천드렸습니다 시내에도 타기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장거리 투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바이크가 뭘까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금액적으로 부담 없는 그런 바이크는 뭘까 12300R입니다 아니면 엎드려서 타는 바이크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코트급 닌자 400이나 그 다음에 YZ, YZF, R3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시내도 가능하고 장거리도 가능한 바이크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런 바이크가 괜찮냐면요 일단 금액적으로 그렇게 억수로 비싸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액적으로 부담이 좀 작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진 않아요 빅 바이크 특히 리터급 바이크처럼 당기면 제로백 3초대나 5초대나 오는 그런 바이크는 아닙니다 근데 속도도 적당하고요 그 다음에 장거리 가도 전혀 무리가 없는 바이크들이 코트급 바이크인데요 이런 장르의 바이크들이 있는데 레프레카를 선호하시느냐 아니면 네이키드를 선호하시냐 요즘에 레벳 300이라고 해서 또 아메리칸 스타일로 혼다에서 나왔지만 아쉽게도 혼다 코리아에서는 출시를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메리칸 장르도 코트급이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나라 제품들이 있죠 미라주 같은 경우 그런 아메리칸 종류가 아닌 좀 편안한데 스타일리시하고 디자인이 좋은 바이크가 뭐 있을까 저는 당연히 12300이라고 생각합니다 MT03도 나름대로 괜찮지만 오늘은 12300할 프로모션을 얘기할까 합니다 일단 12300은 31마력 정도 마력 자체가 31마력인데 속도는 제가 어림짐작 그 정도 속도면 보통 네이키드고 맞바람 치고 하는 걸 계산해서 한 160 정도 나가지 않을까 투어 갈 때 160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는 바이크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타는데 전국 일주하는 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 자체가 편리하기 때문에 바란스도 아까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편리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장르의 바이크입니다 나는 입문용으로 이걸 사고 또 나중에 빅바이크를 리터급 바이크를 사야지 하시는 분들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바이크도 한데 저는 대두룩이면 한 바이크를 사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타시기를 권장해 드리는데 대두룩 제대로 하려면 그 정도는 타야 됩니다 뭐 1, 2년 1년 정도 6개월 정도 빨리 이렇게 타시고 신형 모델에 오면 또 바꾸시는 분들이 많아요 바이크는요 어떤 오토바이 새로운 게 나와도 딱 두 달 정도 타면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가지를 가지고 오래 가지고 타고 하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색상을 한번 볼게요 12300할 색상입니다 레드 칼라 혼다의 보통 대표적인 칼라가 레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레드 별로 안 좋아하죠 우리나라에서 좋아하는 칼라 한번 볼까요 맥그레이 보통 맥블랙에 가까운 색상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인기가 가장 많은 칼라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인기가 없는 칼라 중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칼라를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그래도 또 사람들은 뭐 사람들마다 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색상이 다르니까 예 총 3가지의 칼라가 나옵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예 맥실버입니다 무광 뭐 은색이죠 무광 은색 예 요렇게 3가지 색상이 나옵니다 요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되지 전부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칼라 레드 맥그레이 맥실버 다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하지만 전 빌게이츠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저는 유시아 제시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요렇게 중에 이번에 제가 프로모션을 총 3개의 타입을 준비했습니다 색상 별로 색상 중에 하나고요 A타입 네 세나 에서는 C 10C 발음이 좀 잘 안되네요 10C란 블루투스랑 액션캠이 같이 혼합된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블루투스라고 해야 되나 블루투스에 액션캠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액션캠에 블루투스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같이 혼합된 헬멧에 장착하는 블루투스하고 액션캠이 같이 겸비되어 있는 네 블루투스입니다 하하하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10C라는 모델을 선물을 한번 하나 드리고요 두번째 네 하하하하 요즘에 제가 밀고 있는 170도 화각의 까만 박스 2채널이고요 소니의 센서가 들어가 있는 화질은 일단 기본이고요 화각이 되게 넓은 블루투스 2채널을 드립니다 이것만 드리면 또 재미있겠죠 안전을 위해서요 안전을 위해서요 마지막으로요 엠티 헬멧입니다 엠티 시스템 헬멧 가성비가 좋은 헬멧 중에 하나죠 이렇게 A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B세트 갈까요 자 오토바이는 색상별로 하나 중에 좋아하시는 색상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네 세나 10C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를 드리면 좋을까요 네 이왕 줄 때 또 나는 헬멧 좀 비싼 걸 원해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하하하 홍진에서 놓은 최상급 모델 중에 하나인 알파11입니다 색상은 백블랙밖에 없어요 사이즈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색상은 이 하나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멧 같은 경우는요 상급이기 때문에 레이싱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일단 모체가 작고요 헬멧 자체가 모체가 되게 작습니다 그 다음에 가볍습니다 네 그래서 헬멧 같은 경우는요 가볍고 또 컴팩트하고 안에 뇌피 이런 것들이 잘 되어있으면 금액이 되게 비쌉니다 뭐 이것보다 더 고가의 제품들도 많겠지만 그런 고가의 제품들과 하고 네 그의 성능은 비슷한 그런 헬멧입니다 네 여기 B타입입니다 네 신경 좀 썼습니다 그 다음에 C타입 또 똑같이 색상별로 하나고요 그 다음에 세나 10C는 기본으로 또 같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취득세 네 취득세 5%니까 641만원에서 5%면요 제가 계산을 미리 해놨습니다 32만 500원입니다 네 32만 500원을 네 취득세로 지원해드리고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재미없죠 네 네 네 엔티 시스템 헬멧 네 이렇게 총 3개 네 요게 C타입입니다 A, B, C 중에 네 치울까요 씩 포토바이가 다치 네 A, B, C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네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고 하면 뭐 하나 사면 다 드릴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수익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A, B, C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일단 물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 난 내가 이 정도의 어 중간급 정도의 바이크를 어 리터급 아 리터급 빅바이크를 타고 싶으 싶다고 생각하시면 한 멜랄랄랄랄랄랄랄랄 추워서 입이 얼은 거 같아요 음 요 세 종류고요 그다음에 어 코터급 바이크를 어 사서 오래 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네 12-300R 적극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프로모션으로 만나 뵙도록 하고요 좋아요 좋아요 누르면서 옆에 보면 종 표시가 있습니다 그게 알람입니다 유씨 아저씨의 영상이 올라가면 띵동 하고 울리는 알람입니다 그 다음에 댓글 그 다음에 좋아요 구독 아 구독 옆에 종 그 다음에 좋아요 댓글 이거 해주시면 제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